찐안경입니다 그거 아니에요? 평소처럼 대화할게 하신양 밥 먹었어? 밥 뭐 먹었어?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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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자 반갑습니다 일단 게스트와 함께 괴식을 먹는 방송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효녀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꽃감이랑 이번에 나오는 친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추얼의 빨간약 공개라는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약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자 본인이 누군지 사람들은 몰라요 닉네임을 밝히지 말고 네 본인의 닉네임을 밝히지 말고 본인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? 한국인 유일 된소리 안된 탈기 제티라면 맛있음 민초 초콜릿 라면 맛있음입니다 지금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혹시 빨간약 공개된 적이 있나요? 아니 한 번도 없죠?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초네요 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빨간약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하면 검색하면 나온다 라고 하죠? 첫 공개입니다 저한테 주셔야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짬뽕 가능한가요? 짬뽕?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5천원짜리입니다 빨래집게 빨래집게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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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프쿠키 말고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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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도전해보자 남은 것도 네 뭐 해볼까요? 올빼미 올빼미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술에 힙한게 있어요 지금 짠 우리 하식양이 등장했습니다 짠 근데 젠미니 느낌나는 젖살이 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젖살이 좀 빠졌다 간단한 컨텐츠를 하고 메인 괴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바로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안경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잠깐 눈 감아주세요 자 이번 안경은 와나나의 가식 없는 안경입니다 찐 안경입니다 그거 아니에요? 평소처럼 대화할게 하신양 밥 먹었어? 네 먹었어요 밥 뭐 먹었어? 하신양 이번에는 소개팅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?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신양씨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신양씨가 무태 각진 안경 좋아하신다고 해서 남 신경 써서 왔는데 제 안경 어떤가요? 제가 혹시 이 상향이 가까운가요? 코가 너무 커요 아니 생각보다 안경이 어렵네 그럼 이 안경은 어때요? 펄로예요 우리 엄마 안경이에요 펄로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요 퀴드브 두 조각 피단 반가리입니다 와 씨 6개나 들어있구나 와 네이콩님 별풍선 듣기에 감사합니 와 마루나레님 별풍선 와 마루나레님 별풍선 엄청 구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그 닭닭 냄새 좀 납니다 약간 일단 한번 깨보고 안 익었으면은 일단 익혀 먹는 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먹어도 된대요 아니 안 무서워요?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메이드 퍼스트 왓 더 쉣 뭐야 잠깐 한 입 먹고 있어봐도 돼요? 맛있어요 그냥 삶은 계란과 달라 아니면 똑같아? 달라요 뭐가 달라? 숨 내뱉을 때 탈색약 향 나요 와 네이콩님 별풍선 취두부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느낌이 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을 맛은 아닌데 비주얼이랑 알고 먹으니까 X같네요 자 일단 피단 완료 자 다음은 하긴 뭐 냄새 먼저 맡아볼래요? 아니면은 일단 냄새 먼저 맡아볼게 호텔 보세요 간장게를 한번 냄새 나는데요? 어? 그러네? 그쵸? 색이 왜 이렇게 연해? 실제 취두부보단 조금 약한 거예요 아 섞어보라는데요? 주위에가 지금 기름만 퍼 있잖아요 바로 먹는 걸로 해 뭐 마루나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한번 섞죠? 아 이제 좀 올라오는데 진짜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한술 크게 갑시다 너무 크게 보지 마 너무 크게 보지 마 크게 보지 마 하신양 하신양 일반 두부도 그렇게 먹으면 빡세 하신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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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요? 먹어봐 하신양 하신양이 저런 표정 짓는 것 어찌부터 ㅈ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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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찬데요? 그게 ㅈㅂ 같은 거예요? 하아 먹어봐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내가 이거 끼고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응 그 흑덩이 요리서 뭔지 알아? 자 블라인드 신사 두 번째 요리 아하하하하하 아악 후우 잠깐만 쯧쯧쯧쯧쯧쯧 이게 뭐예요? 아잇 탈락해 집에 가세요 5초?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씹으세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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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드실 거예요?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입 더 알겠습니다 일단 하신향이 이렇게 먹으니까 하하 여러분 지금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냄새까지 맡고 있어요 저도 맡고 있어요 맛있나? 부르지 말고? 응 인간의 공포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? 아는 맛이라니까!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맛을 알차까지 드셔보실까요? 자자자자자 왜 소리 지르시죠? 진짜 미안해 내가 목이 좀 칼칼했던 거 같아 진짜로 아잇 하하하하 와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진짜 감탄스럽다 이거는 진짜 그냥 그냥 맛있게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? 엄마 아빠 걱정하셔서 전화번호 받아 할머니인데? 안녕하세요 지금 먹고 있어요 응 밖에서 갖고 왔어 응 밖에서 갖고 왔어 아잉 나는 내 자의로 이거를 입에 넣을 자신이 없다 이번엔 뭐예요? 3번 참가자 음식입니다 상대가 내 쫓았을 텐데 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? 아까는 2번이었어요 이러면 이제 취두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키름을 곁들이네 안 겨드렸잖아 냄새 냄새 다 먹였어요 다 2분 안 해요 정말 골고루 다 읽었어요 이거 진짜 흔탑 와요 진짜 개 끔찍한데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개 웃기네 연기하네 취두부를 시켜서 드셔보세요 한 번만 연기 예쁜데 안 돼 아쉽냐 이거 나 진짜 굉장하네 굉장하네 너 잘 모르겠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상해 마치